이번 시간은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텝트 감시 조건 설정 영상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시 조건 중에서도 장고 편입 자동 감시 주문의 손실 제한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박스되어 있는 부분이 감시 조건 설정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장고 편의 자동 매도 기능은 현재 장고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 신규로 장고에 편입될 경우 자동으로 보유 종목 자동 매도 탭에서 스탑 노스 및 트레일링 스탑 조건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장고 편의 자동 매도에서 감시 조건을 설정하고 감시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장고에 없는 신규 종목을 매수하면 자동으로 보유 종목 자동 매도에서 감시 조건이 추가되어 감시가 시작이 됩니다. 신규 종목이 매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보유 종목 자동 매도에서 감시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종목의 감시 조건 수정 및 삭제는 보유 종목 자동 매도에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매수 체결되고 난 이후에 장고 편의 자동 매도 화면에서 감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보유 종목 자동 매도 감시 내용이 변경되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 종목 자동 매도 쪽에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고 편의 자동 매도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기사 주식 자동 감시 중 화면 왼쪽 상단 장고 편의 자동 매도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용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종목, 시세범위, 종목구분, 계좌번호별 구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 보시고 원하시는 조건 선택해 주시고요. 감시 기준가는 매입 단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감시를 진행하시려면 손실 제한 기능을 클릭합니다. 여기 매입 단가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계좌 장고에 최초 편의태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추가로 매수 체결이 되더라도 매입 단가는 자동으로 재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손실 제한 감시 조건이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틱, 퍼센트,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틱은 호가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틱을 선택하면 매입 단가 대비 입력한 틱만큼 하락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원으로 설정하시는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가 입력한 가격을 도달하는 경우 감시 주문이 전송이 되고요. 퍼센트는 매입 단가 대비 입력한 퍼센트만큼 하락한 가격이 되면 주문이 전송이 됩니다. 자 이제 틱, 퍼센트,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고편인 자동 감시 주문 소지장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감시 조건 설정하시고 난 뒤에는 하단에서 주문 설정 및 감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